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5번째 페이지 샤이니의 키가 있다면 잡지사인 제시기가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가끔 어디에 출연해서 산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노래가 곧잘 나오곤 하거든요. 저희도 클리셰를 달아갔군요. 네. 그럼 좋습니다. 이 노래도 이제 나온 지가 한 15년이 돼서. 어느새 그렇게 되었군요. 이 노래 나올 때 태어난 사람들이 아이돌 데뷔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우리 이영애 선생님이 광고에 출연하셔서 산소같은 여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어젠일처럼 생생하군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미 그것은 한 세대 전으로 지나갔으면 물론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샤이니 노래조차도 이제 점점 역사의 저편으로. 강산이 1.5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원소 오프너 타임인 주기율표. 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만나볼 원소 그래도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만나볼 원소 산소입니다. 산소. 그렇습니다. 끝이군요. 소개해달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산소. 그럴 거면 제가 했죠. 뭔가를 또 바라시나요? 아닙니다. 산소가 이제 영어로 옥시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소 기어로는 O고요. 그렇습니다. 옥시전은 어떻게 생겨난 단어인가요? 이것도 지난번에 질소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근대 화학이 탄생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는. 라부하지에. 앙투앙 로랑 라부하지에. 라부하지에의 장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장명이 약간 잘못된 장명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신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장명인데. 지금 보면 조금 잘못된 장명입니다. 산소가 발견된 게 라부하지에가 산소라는 이름을 짓기보다 한 한 세대 정도 앞서서 10년, 20년, 30년 이 정도 앞서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산소라는 게 있을 거라는,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시절에 사원소설, 이거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물, 바람, 물 이런 거 네 가지로 세상이 모두 다 조합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람이라는 게 어떤 원소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공기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근본적인 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우리 공기 중에 질소 성분도 있고 산소 성분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다 알지만 그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바람으로 퉁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기 중에 산소가 꽤나 있다. 한 20% 정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그거를 분리를 해놓고도 그거를 산소라고 이름을 붙이지를 못하고 뭔가 공기의 강화 버전이라든가 공기에서 어떤 열기가 제거된 버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공기가 어떤 특이한 어떤 기운을 띈 것, 공기의 상태를 내가 좀 바꿔준 것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속에다가 옛날 사람도 실제로 이 시대에 그런 실험을 했었거든요. 공기 속에다가 쥐 같은 거를 집어넣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자. 공기 속에 아니라 산소 속에다가 산소라고 안 불렀겠죠. 산소 속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자. 봤더니 산소 속에 있을 때 쥐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건 뭔가 생명 버전의 생명 친화적 버전으로 공기가 가공된 거구나. 질소의 기니피그는 금방 죽었잖아요. 그런 거 대조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라바지에가 그런 게 아니다. 무슨 공기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다고 공기가 좀 약해졌다가 선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기에 딴 성분들이 여러 개가 조합돼 있다라는 걸 밝혀내고 그중에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거, 별 화학 반응을 굉장히 안 일으키는 것 같은 거를 질소 기체, 라바지엘 아조트라고 딴 이름으로 붙였죠. 그건 나름대로 잘 붙인 이름 같은데 그건 별로 이어지내리지 못하고요. 산소 성분을 라바지가 이게 따로 있는 거다라고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그 산소를 원료로 해서 이런 저런 성분들을 만들어보면 산성 성분을 띠게 되는 물질이 만들어지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영어로는 산성을 엑시드라고 하죠. 그리스어로는 옥시 이런 식으로 부르나 봐요. 그래서 산성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성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산옥시젠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산성의 근원이 되는 어떤 원소다라고 해서 한자어로도 산소라고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잘 붙인 이름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산성 성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산소가 들어있는 게 많기는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얼마 안 지나서 밝혀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염산 같은 건 염산은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서 염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별로 개입되지 않아요. 염산 같은 경우에. 염산이 산성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산성 성분 뭐 있어요? 염산이요.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산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사실 따져봐도 직접 관련이 없거든요. 산성하고. 물론 산소는 화학반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그런 원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산성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띄고 있긴 한데 산소가 있다고 무조건 산성이 되는 거다.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좀 잘못 붙었는데 이거는 또 이상하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꿋꿋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꾸기가 쉽지 않나 봐요. 말씀하신 대로 지구 대기의 20% 정도는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태양계에서 산소가 이렇게 지구만큼 많은 행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 약간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까지 대충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산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소 그 자체라고 해서 산소 원자가 있고 산소 원자가 다른 원자들하고 여러 가지 붙어있는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산소가 들어있는 다른 어떤 물질 산소가 다른 물질들하고 붙어있는 물질 산소 화합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질소할 때도 얘기했지만 산소 자기들끼리만 붙어있는 상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공기 중에 산소가 20%다라고 할 때는 산소 원자가 두 개씩 짝지어 다니면서 O2라고 하죠. 두 개씩 짝지어져 다니면서 산소끼리 돌아다니는 그 상태를 산소라고 통상 부르죠. 그거를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산소 기체, 산소가 두 개씩 붙어 다니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통상 산소라고 부르는데 그런 산소끼리 모여있는 상태 말고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산소들 예를 들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물, H2O지 않습니까?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어있는 상태가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사실은 산소 원자가 있긴 있는 거죠. 수소 원자하고 개수 대비 2대 1 비율로 무게 대비로 하면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의 16배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 대비로 하면 물 속에 산소 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누가 공기가 텁텁해. 산소 좀 가져와 봐. 그런데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왔다라고 하면 이게 H2O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 참 화학을 이상하게 배웠네. 그러면서 좀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에서 산소를 따지는 거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상 산소다라고 말할 때 산소 기체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구는 둘 다 많아요. 물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흙바닥, 모래, 돌 성분이 보통 이산화 규소, 산화 규소 개통의 성분이거든요. 규소하고 산소가 붙어있는 형태로 우리 흙바닥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도 산소가 많고 공기 중에도 산소 인체가 풍부하고 그래서 지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풍부한 곳이고요. 행성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특히 해성 같은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산소 기체, 산소끼리만 모여서 붙어있는 상태는 별로 없지만 산소가 다른 거하고 붙어서 돌로 되어 있다든가 물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얼음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다든가 라고 되어 있는 형태는 그렇게 드물지는 않습니다.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만 해도 얼음이 어디 많이 붙어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 같은 경우에도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공기 중에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달에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달의 모래 성분, 돌 성분에는 산소 원자가 규소라든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박혀있는 상태로는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그렇게까지 드물지는 않지만 산소끼리 모여서 돌아다니는 그 대기, 공기의 속에 있는 O2, 산소끼리만 모여있는 걸로 돌아다니는 그 상태는 굉장히 드문데 지구에는 공기 중에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 왜요? 지구에만 그렇게 많아? 엄청나게 흔하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면 너무 감동해서 울지도 몰라요. 너무 놀라서 손수건 준비하세요, 손수건. 너무 놀라서 오늘 밤잠을 못 이루실지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 이상한 문제입니다. 들어보죠. 일단 한 가지. 산소 기체 상태. 산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이 상태는 아까 질소는 화학 반응을 잘하는 원자이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자기들끼리 둘이 찰싹 붙어있어서 다른 것과는 화학 반응을 진짜 잘 안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 원자일 때도 화학 반응을 워낙 잘 일으키지만 둘씩 붙어있을 때도 못지않게 화학 반응을 꽤나 잘 일으켜요.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가 불 붙인다라고 하면 불에 뭔가를 태운다라는 게 그 연료가 되는 물질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열과 빛을 막 내뿜으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불이거든요. 다 산소 기체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불이라는 그런 뜨거운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불타는 놈이거든요. 불 탄다기보다는 불타게 해주는 그런 게 산소 기체거든요. 꼭 불타는 정도까지 아니라도 공기 중에 쇳덩어리를 놔둔다라고 하면 가만 놔둬도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다 녹슬어가지고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녹슨다는 현상이 공기 중에 있는 역시 산소 기체하고 수분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서 철의 순수한 철의 성분이 산화철 성분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 기체는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뭔가 반응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딴 뭔가로 변화하기 십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에 한때는 산소 기체가 막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지 못하고 수소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로 변해버린 거지. 그래서 얼어붙어가지고 있는 거죠. 지구의 산소 기체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녹슬고 불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진돼가지고 어디로 가서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 기체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가만 놔두면 정상이거든요. 화성처럼. 화성이 됐든 어느 다른 행성이 됐든 산소 기체라는 게 이렇게 공기 중에 많이 있다라는 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죠? 누군가가 이걸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신인가? 이게 좀 옛날 영화이긴 한데요. 토탈리콜. 80년대 버전 토탈리콜. 아놀드 슈얼스 제네거 나온 토탈리콜을 보면 화성에 산소가 없어서 다들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아놀드 슈얼스 제네거가 무슨 외계인들이 100만 년 전에 만든 무슨 기계를 작동시키면 그 기계가 어떤 신비의 작용을 하면서 화성에 산소를 막 뿜어주는 그런 장면이 막 멋있게 나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지구에? 지구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국민의 산소 발생 장치가 지구에 장착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 누구야?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한다.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 식물들이 산소 기체를 배출해 준다. 계속 뿜어주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식물들이 이렇게 지구상에 많이 퍼져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식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절 먼 옛날에는 도대체 그런 역할을 무엇이 했느냐? 누구야? 누구야? 삼신할미야? 누구야? 삼신할미입니까? 세균들이 했다라는 거죠. 세균? 그것도 광합성을 잘하는 식물처럼 이런 광합성 가능한 세균들. 세균도 광합성을 같이. 남세균, 남조세균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 세균들은 무슨 색깔 띄고 있을까요? 녹색이죠. 녹색이 있죠. 녹조에 있잖아요. 녹조. 녹조 발생하면 온 강물이 막 시퍼렇게 뒤덮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량 번식해서 끼어있는 그런 세균들은 아주 머나먼 옛날부터 지구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내뿜어요. 그 세균들이 산소를 내뿜어줘서 지구에 산소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제일 충격적인 대목입니다. 준비할게요.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어요. 초록별이 아니었어요. 지구가 처음 생겨면 그때도 색깔은 좀 푸른 수는 있겠죠. 물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공기가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산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단 4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구 공기의 주성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좀 안정적인 성분이거든요. 이산화탄소 잘 안 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죠. 없애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만 가득했어요. 40억 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던 이 세균들이 아주 원시적인 상태에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세균들이 온 바다에 다 퍼져가지고 물이 있는 곳마다 다 퍼져서 계속 광합성을 한 거예요. 광합성을 말릴 어떤 사람 상대도 없잖아요. 세균을 누가 그때 당시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균이 계속 한 몇 억 년 동안 계속 광합성을 해가지고 지구의 산소기체를 계속 만들어서 산소 공장이네. 그래서 한 30억 년 전에서 20억 년 전 사이 한 몇 억 년 정도 동안 세균을 말릴 어떤 다른 생물 같은 게 없던 이런 시절에 산소기체를 엄청나게 많이 내뿜어 줘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산소기체가 20% 수준으로 넉넉하게 산소가 많은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된 후가 돼서야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산소기체가 있는 환경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다른 생물들은 그 후에 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세균이 친구들 아주. 그 친구들이 없으면 다른 아무 생물도 아무 생물이라 하긴 좀 그렇죠. 지독한 다른 생물도 좀 있을 테니까 웬만한 우리에게 친숙한 대부분의 생물들이 우리 요즘에 근데 남세균 막 탄압하고 없애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묘한 거죠. 뭐가 생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린이 시절에 만화로 홍보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무슨 충치균은 다 이상 악마처럼 생겼고 세균은 없애야 돼요. 되게 나쁜 걸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연의 세계, 과학의 세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는 무조건 나쁘고 뭐는 무조건 착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호빵맨, 식빵맨만 착한 게 아닙니다. 세균맨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아무리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진짜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엄청난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기술력이 가진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빌어봐라. 내가 뭐 어딘지 다 해주겠다. 사람한테. 지구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요즘 지구가 너무 오염된 것 같습니다. 지구를 본 모습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런 소원 잘못 빌면 큰일 납니다. 이 외계인들이 그러면 지구가 태어난 직후에 한 45억 년 전 상태로 돌려줄게. 그러면 지구에 숨 쉴 수 있는 산소 기체도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은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지금 이 호모사피엔스 수준의 사람이 태어난 거는 한 10만 년, 5만 년 이렇게 몇 만 년 단위로 보거든요. 극히 최근에 나타난 거예요. 신생아야. 신생아야. 우리는 이 모든 게 다 바뀐, 다 한 번 헤집어진 상황에서 적응해서 사는 생물로 등장한 거거든요. 이런 거와 비교해 보면 우리 세균. 지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 기체도 없던 시절에 지구에 꾸물꾸물 등장해가지고 그때 당시 지구의 다른 생물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세균류, 세균하고 외모상으로 거의 흡사하게 생긴 고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세균류, 고균류 이런 것만 지구상에 꽉 퍼져있었는데 이것들이 꾸역 꾸역 몇 억 년 동안 쉬지 않고 이걸 어떤 학자들은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기도 해요. 산소혁명이다. 산소대학살 이런 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 이전에 있는 생물들은 산소 기체에 아무래도 적응이 되지 않은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거거든요.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공기 중에 산소 기체를 20%씩 어마어마하게 뿜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오히려 대량으로 멸종된 생물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천에서 남세균 흔적 같은 거 발견하면 진짜 고마워해야 됩니다.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물이 왜 이렇게 오염됐지?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있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건 되는데 그래도 수질 오염 걱정해야죠. 그거 나름대로. 고마운 마음 한 켠에만 가지겠습니다. 한 켠에만 조금 가지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는 걸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존층을 이루고 있는 오존도 산소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소 기체가 화학 반응을 잘 일으켜서 막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관리를 안 해주면. 네. 산소 원자들 둘씩만 붙어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셋씩도 붙습니다. 셋씩. 셋씩 붙으면 그거를 이제 오존이라고 합니다. 오 쓰리. 네. 오존은 산소 기체보다도 훨씬 더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들어오면 암호화학 반응을 막 일으켜가지고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독약으로도 많이 써요. 소독약. 세균 같은 데다 오조를 막 들이부어주면 세균이 몸이 막 훼손되고 이래가지고 죽어버리거든요. 실제로 오존 소독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 같은 데서 수돗물 보내기 전에 정화할 때 오존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그런 소독약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하면서 살짝 한번 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니까 콧속에서도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강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냄새 나는 물질은 뭐야. 냄새라고 이름 붙이자. 그래서 냄새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따와가지고 오존이 이름이 된 거죠. 오존이 냄새라는 뜻입니다. 냄새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냄새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어묘한 약간 비릿하지만 생선 비린내하고는 전혀 다른 어묘한 비린내인데 이게 어떤 냄새냐면 맡아보셨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자주 맡을 수 있는 곳이 뭐냐면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 같은 걸 사용하고 나면 왠지 모를 이상한 비릿한 냄새 좀 나는 거 아세요? 복사기 냄새. 그거 좋아하는데. 그 냄새 좋았는데. 아니면 무슨 청소기 같은 거. 전기 모터 같은 거 돌리다 보면 약간 뭔가 모터가 탄다. 전기 냄새 약간 이런 냄새인데 약간 쇠 냄새. 쇠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인데 그냥 단순히 타는 냄새도 조금 섞여있지만 뭔가 이상한 비릿한 묘한 냄새 살짝 나죠. 고냄새는 오존 냄새입니다. 아 그래요? 고냄새 중에 일부. 오존 냄새입니다. 오존 냄새. 그럴 때 그 와중에 일부야. 복사기나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게 안에서 높은 온도를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그것 때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오존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냄새를 너무 많이 맡는다고 하면 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 번 복사기 한 번 사용하는 거 이런 걸로 걱정할 건 아닌데 내가 뭐 복사 담당이다. 회사에서. 그래서 나는 복사기 옆에서 하루에 한 5만 장씩 복사를 한다. 그러면 환기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존인데 이게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산소 기체 중에서 햇빛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대기 중에서도 좀 윗부분 지상에서 한 20km에서 30km 정도 부분 에페레스트 산이 지상 10km가 안 되니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높이보다는 한참 높은 높이죠. 그 부분에서 산소 기체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오존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흔히 오존층이라고 부르죠. 오존층 지역에 만약에 사람이 맨몸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공기가 희박하고 해서 그것도 해롭겠지만 거기에 있는 오존 때문에도 사람이 좀 해로울 거예요. 거기는 오존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존층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오존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오존이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다 보니까 태양에서 강력한 자외선이 내려쪼일 때 자기가 자외선을 막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변신하면서 자외선을 좀 막아주는 거예요. 방패처럼. 오존이 산소 기체가 되었다가 다시 오존으로 변했다가 이 일을 반복을 하면서 자외선을 소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높은 상공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외선이 우리가 지구 전체에다가 선블락을 막 발라대지 않아도 오존층이 자연적으로 선블락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오존층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자외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심지어 식물들도 지상에서 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자외선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사람이 다들 언더 더 시 인어처럼 자외선을 피해서 물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어떻게 다 이렇게 생겼느냐. 산소 기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오존층이라는 자외선 방어막을 쳐준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남세균. 방압성을 하는 세균들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 산소 혁명 시절 이 세균들이 산소 기체를 충분히 뿜어주기 이전 시절로 지구가 돌아가버리면 공기 중에 산소 기체만 없는 게 아니라 오존층도 없어요. 자외선도 무시무시하게 센 시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구를 어떻게 바꿔줄까. 지구의 본 모습을 찾게 해주세요. 소원 빌 때 조심해야 돼요. 너무 본 모습 심하게 찾으면 안 되고요. 그 소원 절대 빌지 마세요.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40억 년 전으로 돌아간다. 공기 중에 산소 기체만 없는 게 아니라 자외선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우리가 다 물속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다 남세균이 조성해 준 겁니다. 그렇고요. 지금 산소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필 우리는 산소로 숨을 쉬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산소 호흡하는 생물 이런 것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산소 기체가 공기 중에 있는 이 정도의 농도로 없어야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은 꽤나 많습니다. 특히 세균 종류 중에 그런 것들은 꽤나 많습니다. 세균이구나.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상에 있는 생물은 산소 기체 상태가 돼 있는 풍부한 이런 산소 기체 상태의 산소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호흡하듯이 이렇게 사용은 하지는 않더라도 그 산소의 원자를 활용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면 대부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을 마신다. 물을 내 몸속에서 어떤 원료로 활용한다. 물속에도 H2O니까 산소하고 수소가 들어있잖아요. 그것도 다 분해해서 활용하는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소 원자는 지구상의 생물체면 어디든지 원자 상태로는 다 활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주재료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사람도 단백질을 먹어야지 근육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이라는 재료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게 대폭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산소는 어디에 가져와서 쓰긴 써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다 활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를 뭉텅이로 빨아들여서 그게 항상 그거를 숨 안 쉬고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럼요. 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숨쉬기도 귀찮아. 이렇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끼키야 3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산소 기체를 대량으로 빨아들이면서 그걸 활용해서 살아가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산소 기체를 활용하는 생물들은 전부가 아니더라도 다 나름대로 산소 원자는 활용해가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산소 원자, 나아가서 산소 원자끼리 붙어있는 산소 기체가 이렇게 활용성이 높으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화학 반응을 워낙에 잘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잘 일으키니까 이런저런 변화, 이런저런 움직임 이런 걸 만들어내는 용도로 쓰기가 좋다라는 거죠. 하다 못해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말고 어떤 화학 반응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 뭔가 화학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유용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인류라는 종족이 처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도전했을 때 제일 먼저 뭘 해봤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공기 중에 질소로 비료를 만들자. 이런 건 너무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이런 건 최근에 생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바로 불을 태우는 거죠. 연료를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시키면 열도 나고 빛도 나가지고 겨울철에 추울 때 따뜻하고 어두울 때 그걸로 비춰볼 수도 있고 얼마나 유용하냐. 인류가 처음으로 활용한 화학 반응도 산소를 이용하는 반응. 그 정도로 산소가 화학 반응을 요긴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도 많이 쓰이고 주로 세균 같은 이런 것들 중에는 그 정도로 대량의 산소 기체를 이용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처럼 등치가 큰 동물 이런 거일수록 계속 호흡을 하면서 산소 기체를 계속 빨아들여서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산소가 대기 중에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몸 속에 피 속에 해모글로빈이 있어서 빨간색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영화에서 피칠갑 장면이 많이 나오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별명 해모글로빈의 시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 말 자체가 좀 시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해모글로빈의 시인. 그냥 피의 시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될 텐데 굳이 해모글로빈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하여튼 운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했겠죠. 해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그게 피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온몸으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피 속에 들어있는 해모글로빈 빨간색을 띈 그 성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게 주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왜 이렇게 몸이 대충 만들어져 있어?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해모글로빈이 산소를 전달해 주는 거 운반해 주는 게 주 기능인데 몸에서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그 이산화탄소를 붙들고 배출해 줄 때 그 운반하는 기능도 해모글로빈이 상당량 수행합니다. 들을 마셨을 때 해모글로빈이 산소를 들고 온몸 구석구석 전달해 주고 배송을 해주면 그럼 해모글로빈이 이제 빈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안 놔준다는 거야. 이 몸이 이산화탄소도 들고 와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들고 해모글로빈이 다시 폐 쪽으로 돌아오면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거 두 가지 역할을 해모글로빈이 하는 거예요. 해모글로빈 전담 어떤 배송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전담 내뿜기는 좀 딴 애가 하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모글로빈이 둘 다 다 하고 있어요. 엄청 바쁘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웬만해서는 큰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산소 100%인 그런 공기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산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모글로빈이 항상 산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이산화탄소를 못 가져다간구나. 이산화탄소를 다시 돌려내보는 손이 없어. 이거 가져가세요 했는데. 나 아직도 산소 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너무 풍부하니까. 아 문제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몸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사람이 그것 때문에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중독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 중독이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실을 모를 때 산소가 좋다고 해서 그 상태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통상 산소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산소 중독이다. 그래서 고압 그러니까 산소 100% 환경에서 오랫동안 맨날 며칠 동안 일부러 사람이 살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적정 농도만 있어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100% 산소 속에 들어가도 한 웬만한 시간 동안은 괜찮습니다. 잠깐 거기 있었다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맨날 며칠 있어야 되는 일이 잘 없는데 보통 어떤 특수한 목적 때문에 산소를 굉장히 압력을 높여놓은 일반적인 공기의 기압보다도 산소를 더 많이 채워놓은 곳에 사람이 너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이런 증상이 일으킬 수가 있죠. 가끔 호날두 같은 선수가 산소 챔버라고 들어가서 회복하고 이러던데 그런 시설에서 너무 과도하게 오래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특이한 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궁금했어요. 대기 속에 산소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생명체의 크기가 커진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사람도 막 다 등치가 커지고 키가 커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이 생물은 분명히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으면 커질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죠? 이거 묘한 거냐 하면 생각해. 이거 재밌어요. 묘한 이야기. 어류 있지 않습니까? 어류. 어류. 큰 어류. 크기가 큰 어류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있어요? 상어. 상어 엄청 크잖아요.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커요. 그런데 어류가 작은 것은 멸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 작은 것도 있고 엄청 큰 것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사람 같은 동물이 소속되어 있는 포유류. 작은 거는 쥐나 박쥐 엄지손톱만 하는 놈들도 있어요. 엄청 작잖아요. 큰 거는 코끼리.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렇죠?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곤충류 있지 않습니까? 곤충류. 손바닥만 하다 이러면 이렇게 커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나비나 메뚜기가 커도 사람만 한 거는 절대 없잖아요. 편차가 크지 않아. 물고기는 상어 같은 건 사람보다도 훨씬 큰데. 개복치 이런 애들 장난 아니에요. 포유류 동물도 곰이나 코끼리는 사람보다도 훨씬 큰데. 그렇죠. 훨씬 더 다양하게 지구 구석구석에 많이 살고 있는 온갖 형태로 날아다니는 거. 땅 속에 사는 거. 물 속에 사는 거. 별의별 형태로 다 있는 곤충들 중에는 왜 큰 곤충은 없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영화나 판타지 소설 이런 걸 보면 거대한 사막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사람하고 칼 싸움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죠.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판타지에서만 그렇게 나오지. 주반지에서나 하는 거죠. 실제 곤충 중에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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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 모르죠. 동물들이 활동하기에는 큰 동물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기체를 빨아들일 필요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폐가 달려있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죠. 그래서 산소기체를 빨아들여가지고 온몸으로 구석구석 핏줄을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은 배와 가슴을 움직이면서 숨을 빨아들였다가 내쉬었다가 이거를 숨쉬기 운동을 누구나 다 하죠. 그럼요. 몸에 이런 근육을 이용해가지고 산소기체를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류 동물은 코끼리처럼 몸이 커져도 산소를 훅훅 빨아들여가지고 온몸으로 쫙쫙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덩치가 커져도 되는 거예요. 산소 펌프질 기능이 몸에 있다고요. 그런데 곤충은? 곤충은 그게 없어요. 곤충은 폐가 없어요. 폐가 없구나. 곤충은 그냥 몸의 기문이라고 해가지고 숨구멍이 몸 곳곳에 이렇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산소가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커지면 불리하겠네. 능동적으로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너무 커지면 예를 들어서 메뚜기가 사람 많아다. 그러면 산소가 몸 겉면 쪽에는 산소가 자연적으로 바람이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깊숙하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지. 바람이 막 거세게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공기 받고 있으면 이제 몸 중앙까지 산소가 좀 들어온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안 된 삶이네요. 그런 데서만 항상 살 수는 없잖아요. 메뚜기가.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산소 부족으로. 그래서 곤충은 크기가 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가 없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의 공기 중의 산소 기체가 지금보다 더 많다면 곤충 같은 생물들이 크기가 커지는 데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보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생대 같은 시기. 대략 한 3억 년 전, 4억 년 전 이런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크기의 곤충들이. 혹은 곤충과 비슷한 절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돌아다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런 애들. 한계에 살았던 지내류라고 하는. 저런 동물들. 지내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숨 쉴. 지내가 숨 헐떡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그런 게 없어요. 공기 구멍으로 들어가니까. 공기 중에 있는 공기 구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저런 동물들이 따로 숨 쉴려고 노력 안 해도 몸으로 저절로 산소가 스며드는 것만으로도 살 수가 있어서 저는 큰 절지 동물들이 살 수 있었고. 저 시대에는 잠자리 같은 이런 것들 크기 한 30cm, 40cm 되는 잠자리들 날아다니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산소에 관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정보들을 쌓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벌써 시간이 지났나요? 시간이 많이 오바됐어요. 산소가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마지막 질문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곤충하고 칼 싸움하는 이야기만 맨날 하고. 오랜만에 또 SFK의 거장 곽재식 작가를 저희가 소환해서 상상력을 좀 훔쳐보고 싶은데. 만약 지구상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초 동안 산소가 싹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 산소 만약에 원자산 형태의 산소가 10초 동안 사라진다 이러면 진짜 거덜납니다. 끝장납니다. 거덜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2O 중에 산소가 무게로 따지면 대부분이에요. 수소 무게, H2O 무게의 8배입니다. 그렇죠. 2개니까. 그러니까 바닷물 중에 대충 한 7, 80%가 갑자기 10초 동안 훅 없어지는 거예요. 훅 생기는 거죠. 10초 후에. 그러면 바다가 얼마나 여동치겠습니까? 아까 흙바닥, 모래, 땅, 돌 이런 게 다 산소하고 규소가 붙어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규소는 무게가 좀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산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산소 비중이 꽤나 커요. 그게 다 훅 없어진다. 그러네. 지구의 한 3알 정도의 땅이 10초 동안 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있을 때가 없죠. 아까 몸에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탄수화물, 몸에 심지어 수분까지. 다 산소가 있어야 되는 성분입니다. 그게 10초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럼 쉽지 않죠. 그냥 10초 숨 참으면 괜찮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몸에 한 물이, 몸에 수분이 60% 넘는데. 그게 몸의 한 3분의 2가 10초 동안 작살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자외선도 다 쏟아지겠네요. 그래서 원자가 10초 동안 없어진다는 거는 정말 말할 수 없. 이거 단연코 그냥 끔찍한 것이고요. 그건 너무 심하니까 산소 기체 성분. 기체 성분만 얘기해보자.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성분 20%. 이것만 없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괜찮나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 순만금이 참고 싶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모르시게 들고.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는 지구가 진짜 절단난다고 볼 정도는 아닐 겁니다. 다행이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산소가 약이 난다. 저는 진짜 이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 너무 신기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그 난리를 쳐가지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가 변하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쳐도 변화시킨 게 0.04%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응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30억 년 전, 20억 년 전의 세균들은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거의 없었는데 그걸 계속 몇 억 년 동안 뿜어가지고. 20%까지 만들어놨고. 20%를 훅 해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뒤엎어놨어요. 그 정도로 산소 기체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20%가 갑자기 훅 사라진다. 10초 동안. 기압이 한 80% 정도로 훅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태풍보다도 기압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태풍 해봐야 기압이 그렇게 낮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한 80% 정도로 기압이 훅 떨어졌다가 10초 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어떤 폭풍과 돌풍, 태풍, 기압차로 인한 온갖 것들의 어떤 폭발, 박살남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완전 휘몰아칠 겁니다. 그런데 운 좋은 사람들, 잘 피신해 있는 사람들, 어떤 방공호 캡슐 같은 데 들어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생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 예를 들면 바닷속에 사는 그 많은 세균들, 까딱 안 할 겁니다. 20% 정도 기압이 좀 변했다가 10초 만에 돌아왔다가 뭔 일이 있었어? 폭풍 치고 막 태풍 하고 이래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사는 산소 만들어내던 세균들, 절반이 다 죽었다. 세균들은 누가 깜짝 안 할걸요? 한 20초 기다리면 다시 또 두 배로 불어나는데. 우리가 세균을 미물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균은 금방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거고. 산소 없어? 또 만들어줄게. 3억 년만 기다려. 그럴 수 있는 게 세균들이다. 저는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싶은데 저희 라디오 편집 담당하는 에디터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존재이지만 너무 적어서도 너무 많아서도 안 되는 그 자체로 있어줘서 고마운 그 존재. 원소 오프타임인 주기율표. 여덟 번째 시간 산소에 대해 알아봤고요. 남세균 헌정방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